에이 요! 세상은 나에게 괜찮다 괜찮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어? 사는 거라고 그러나 나에겐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 나 자신은 내 팽겨둘 수 없어 용서하고 싶지 않아 너에게 진 빛같이 빛을 찾아 걸어가 흐르는 눈물 갇힌 채 역겨운 찌꺼기들 내 목숨 걸어 걸어내 바닥을 들어내 후에 울고 약허친 자식해가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뭐요? 워스업, 워스업 베베 아, 아, 서로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누군데 아세요? 몰라 아, 감사합니다 형님 예 예 오케이, 재킷 사진 찍어도 돼요? 네? 사진 찍어도 돼요? 아, 예, 근데 저 지금 방송 중이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됐죠 여러분들? 힘든 거 다 뒤지고 있어 너무 사람 많은데 시키지 마요 아, 빨리 빨리 찍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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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막 사람 많은 뭐 엠비클럽 앞에서 뭐해라 그런 거는 솔직히 좀 너무 민폐야 나도 솔직히 가정에 있는 한 아빠로서 부담이 돼요 그런거는 좀 하지마자 그니까 사람 많은 그 거리에서 내가 나 혼자 생수사월을 해라 그런거는 가능해요 아니 300개도 안나왔는데 왜 자꾸 하라고 그래 아 나왔네 30명 아니 근데 이거 다들 뭐하세요? 아 그래요? 네 자 실드 안나오면 바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30명 5 4 3 1 1 아 실드 맛있다 자 실드 감사합니다 300개 이따가 나 편의점에 와서 뭐 좀 먹을게요 나만 배고파지고 아 편의점 오겠어 아 어우 째 편의점 갈게요 여러분들 잠시만 세븐일병 가겠습니다 뭐 뭔데요 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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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는거 시키세요 형님 시키는거 시키세요 형님 아니면 이제 아까던처럼 뭐 30명을 모아가지고 딱 떼거지로 드라군이에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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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tutaj 혈서 individ 그uin ospace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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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 반푸십니까? 한 번 더 예수님 알아보세요. 지금 몇 명이야. 일단 차 조지 마시고 다 이쪽으로 모여서 낑겨봐. 형이 인기 있는거 맞아요? 잠시만요. 단체를 드라그룹 좀 물으면 안됩니까? 이거 있으면 내가 선물 줄게. 차에서 몇 명이야? 들어가 봐. 따라와 보세요. 차 있으니까 저기로 가봐. 제가 찍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1열 서봐. 1열! 아니 그거 말고 1열로 써봐라! 1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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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하면 선물 드릴게요! 지금 몇 명이야? 가만히 써 봐! 내가 새로울게! 1봉! 2봉! 3봉! 1봉! 어! 수면 된다! 자! 이리 와보세요! 선물드립니다! 자! 수명 돼요! 수명! 제가 선물드립니다! 네! 자! 수명 돼요! 자! 제가 하는거 다 따라하세요! 제가 지금 당장! 아니 아니! 개 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거 말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 지금 하지 말고 내꺼 뭐라고! 조용히 하세요! 자! 이렇게 하는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다! 다 누우세요! 자! 이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도와주세요! 빨리! 가자! 가자! 자! 빨리 수분명 해야 돼요! 수분명 도와주세요! 주라면 따라갈거에요! 알겠습니다! 주라면 따라갈거에요! 자! 자! 일자로! 일자로! 다! 도와주세요! 형님들! 한방 도와주세요! 아!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아! 차 온다! 차! 차! 차 온다!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씨! 힘드네! 자! 나 멀리서 찍어야 되니까! 자! 이거 탱신하면 저기서 바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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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거 빨리 가봐! 빨리 가봐! 자! 저거 멀리서 내가 찍어줄게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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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분명! 자! 빨리 도와주세요! 여러분! yor이기 meiopción! Boost! 40명 안 되잖아! 아! 20명 안 돼! 빨리 선물줄게! 잡아줘 빨리해주세요! 자! 아, 잠시만요. 저 들어와요. 자, 아수리조라 쌉싸라이듯 해보세요. 쌉싸라이듯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잡아! 잡아! 아, 여러분 너무 맛있어. 방송 탈렸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선물 줘요, 형! 네, 뽀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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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다 받으셨죠? 저는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20명으로 소주 좀 해봐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빨리 다시 가요! 감사합니다, 형님들! 형님, 사진 한 번 찍으시면 안 돼요? 네? 저, 빨리 하셔야 돼요. 저, 이제 다른 데로 가봐야 돼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ccoliㅋㅋㅋ 여기! 가족들 KatEN害해 2만 8회 이랑 달uo Cube s5 해요, 2, 2, 3, 3, 1, 2, 3 terrazzo 뭐지? 핸숍으로... 페이트 비akt Youth 있습니다 웅 vị 그 핸숍으로 다 되하omat니... 형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오케이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안 된다 안 된다 잠깐만 지금 너무 와 지금 방송해야 돼요 방송해야 됩니다 오케이 됐지 안녕 자 제가 5시간 보내세요 자 그러면 홀라놓고 지나가는 여성분한테 멘토스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자 편의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아 절로 가야 돼 이거 할게요 여성분한테 하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야 얘들아 자꾸 노잼 노잼 그러면 안 돼 어 안녕하세요 와우 이쁘친 안녕하세요 어 약간 날 유혹하는 누구신데요 저 여성분 아니 그러면 300개에 뭐해 어 내가 진짜 그 여자랑 진짜 이끼 많아 어 어 그러면 아까 그 계시는 여성분한테 해달라 할게요 됐지 자 일단 콜라랑 멘토스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해 오 아 나 오늘 존나 맛있다 아 어 오 아 오 오 아 오케이 왓캠아 왓캠이 왓캠아 정가 정가 엑 아 좋은 데이 굿 좋은데이 좋은데이 굿 처음처럼 이거 유튜브 코리아 코리아 유튜브 스타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토스 있어요? 멘토스 멘토스 감사합니다 멘토스 어디있지? 오케이 자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 아 예 이걸로 해주세요 아 네 예쁜 여자한테 하자고 오케이 아 지금 안돼요 지금 이거 해야되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방송중이라서 미안해 자 여러분 샀어요 일단 원래 외국인들한테 아프리카는 잘 모르지 여기 국내 플랫폼이고 유튜브는 약간 생적인 플랫폼이잖아 착하네 원래 안찍어줄라 그랬으면 이제 싸가지 존나 없네 막 그러던가 욕 존나 했을텐데 그러면 여성분한테 넣어달라 그러면 되죠 근데 이거 의사 아니야 잠시 저쪽에서 해야겠다 네 방송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방송 화이팅 방송 화이팅 어? 저 인터뷰가 잠시 안돼요? 네? 인터뷰? 한마 방송중인데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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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아 근데 이분 진짜 이쁘신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깝다 어 잠시 방송 화이팅 어 진짜 이뻐 지나가는 여성분들께 할게요 아 아 고추새끼들 따라와 자꾸 아 씨 아 야 여자 어떻게 찾냐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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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물꽃놀이 예 그 창문을 냈던 거 야 사기처럼 빨리 봐 봐 봐 허리여 허리여 형 맛있어요 형 맛있어요 진짜 팬이에요 형 얼굴을 왜 그러고 형 얼굴을 왜 그러고 왜 그래요 빨리 빨리 너 개인기 빨리 빨리 야 안 보여 시발 자 얼굴 다 하나 둘 셋 됐어요? 아 아 아 진짜 어떻게 하지? 잠시만 어떻게 해야 되지?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아 한 번 얼굴 안 나와도 돼 얼굴 안 나와도 돼 한 번만 아 왜 싫어 뭐야 신기해 신기해 신기하면 한 번만 해줘 어? 아 나 그냥 입에다가 멘토스 한 개만 넣어주면 돼 어? 저거 아 당신들한테 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아 아 내 자신한테 뿌릴 거야 뭐 이런 저기요 저희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 한 번 제가 한 번 우와 대박이네 네 아 네 찍으세요 대박이네요 저 한 번 다시 사진 찍어도 될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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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송 호라야 철부다 이거 결혼하지 않았어요? 네 결혼했어요 뭐하는 짓이에요? 예? 야방인데 뭐하는 짓이라니요 지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저 미제이예요 3일차에요 어? 미제이 3일차에요? 대신님 역팀 3일차에요 그럼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거 나와도 돼요 얼굴? 네 어? 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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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거 멘토스... 오케이 미제 만났다 오케이 나이스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목이라 그러지마 자 어 여기 사면 되겠다 자 여러분 저 이거 그냥 이 아가리에다가 네 멘토스 좀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저한테 튀는거 아니죠 아이 뭐 하루 이틀 방송하나 아이 저 3일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안튀기할게요 예? 안튀기할게요 네 자 오케이 여기다 윗통 좀 벗을게요 네 자 오케이 자 세끄러 오케이 옆으로 거쳐봐요 오케이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여기는 여기는 괜찮겠다 여기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는 곳이에요 어 아무 문제 없는 곳 오케이 자 이거 뜯어가지고 아 친구 나 누우면 얼굴 보이는지 좀 봐주세요 아 안 나와요 아 나 말이야 누구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네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얼굴 잘 나와? 잘 나오냐고요 좀 멀어요 멀어요? 네 아 누나도 고마워요 자 자 야 나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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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입에다가 넣어주면 돼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와? 네 이렇게 하면 나와? 네 나와요 아가리에 넣어줘 조금만 더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됐어? 아니요 일로요 일로? 됐어? 네 네 아 잠시만 이거 핸드폰 여기서는 됐어? 네 오케이 자 가자 여기 넣으면 돼요? 응 내가 아가리에 넣어줘 네 됐어요? 응? 아니 아니 좀 많이 좀 많이요? 한 6개 정도 5개 6개 잠시만요 넣어줘 너무 맛있어요 입에 있고 아 기다려주세요 아 아 일단 4개 들어갑니다 하나 더 드릴게요 민주민주민주 다 여러분들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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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네 됐어요 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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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300개 딱 감사합니다 자 아 누구 이름 BJ 이름 저요 BJ 두유에요 어 두유? 3일차입니다 3일차? 네 아니에요 두유에요 두유 앞으로 우리 BJ 두유 많이 사랑해주세요 몇 시에 방송하는데 저요? 밤에 하는데 오늘 안했고 아 아 그래 앞으로 두유 많이 사랑해주세요 내일 많이 갈거야 네 어 이뻐 이뻐 고마워 어 고맙다 어 어 이뻐 이뻐 고마워 이뻐 이뻐 고마워 어 고맙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고마워 어 여기 있잖아 예 arg 빵 치 cent 꼭 고마워 고마워 그 itte 합니다 그냥 여기로 왔어요? 뭐 어쩌라고? 하나 둘 셋 어 안녕 나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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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철... 철국에 터졌다 야 철국에 터졌다 야 여러분 여기로 왔다 여기로 왔다 야 미국 파이팅 철국에 감사합니다 형님 철국에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고대 형님 뭐할까요? 철국에 형님 고대 형님 뭐할까요? 형 제 철박이에요 님바랑 얼굴 딱 자고? 형 제 철박이에요 아 완전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신발 아 오케이 와 고대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고마워요 아 보임 어디올이 저기 말고 저기 말고 여기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왕성 중에 나가서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고마워 자 여기서 수건 사야겠다 여기서 수건 사야겠다 여기 뭐 라면 있나 여기 뭐 수건 같은 건 어디 있습니까? 수건은 없어요? 아 절로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응 안녕 어 안녕 개 잘생겼네요 네 얘들아 감사합니다 빨리 가자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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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물티슈 말고 수건 사게 수건 물티슈는 뭘 넣어야 바라보면 자꾸 눈물이라는걸 물티슈 오케이 생수로 좀 씻어야겠다 근데 오늘 너무 추워 비누도 사자구요 예중이 형 예중이 형 예중이 형 예중이 형 예중이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들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다시 한번만 찍을래 찍어 찍어 누나 누나 아프리카 방송 중이야 아 진짜 대박이다 누나 취했어요 안췄어요 뭘 취해야지 뭘 취해 아 누나 안췄어? 아니 너 찍어 너 찍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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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괜찮아요 누나 아 나 아 미안해 누나 누나가 아니고 이거 뭐에요? 네? 토했어요? 아니 콜라에요 콜라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뭐 거지같이 생겼다고? 아 한 번만 어 누나 찍어 이쁘게? 응 아 누나 안녕 도영호자 아 누나 왜그래 질척거리게 지연아 이쁘라 해줘 지연아 이쁘다 지연아 상당히 오크야 아 누나 너 미안 어 우와 지연이 누나 이뻐요 굿 뒤머리 해줘 내가 내가 찍어줄게 됐어? 됐어? 우와 안녕 어 귀여워 어 못생겼어 아하 농담 농담해 누나 아 근데 어디가요? 아 나 여기 뭐 사러 뭐 사러 가요? 어? 나? 수건 수건 사러 누나 안녕 안녕 수건 이나 우리는 당연히 남는 차에 해야지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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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팔고 물티슈밖에 없네 물티슈밖에 없네 물티슈로 사야겠다 물티슈로 자다 하러 가겠습니다 호소미 에비게어로 오케이? 오케이? 이거로 자들어갈게요 로제노님께서 300개 감사드립니다 로제노님 루제누님 뭐 할까요? 자, 노님 시끄러운거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줘야지 확실하게 누나 사람들 많은 곳에서 갈게요 자, 코코넛 앞에서 갈게요 코코넛 아니고 아까 저기 사람 많은 곳에서 자 수고하세요 아, 진짜 팬입니다 아, 뭐야 질드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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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형 제가 불렀는데 아빠 안봐줘요 어, 방금 뭐래? 너 몇 썰이고 인마 어? 사랑해요 그래 고맙다 잘생겼나? 홀라 진짜 팬이에요 어, 고마워 안녕 빨리 찍어 빨리 찍어 인마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빨리 찍어 빨리 찍어 형 지금 바쁘어 여기도 한번 안녕 형이 나도 찍을래요 안녕 어, 안녕 어, 빨리 빨리 안녕 어, 안녕 어, 안녕 일단 잠시만요 로제 누리님 사랑에 외치라고요? 어? 어디에서 어디에서 아, 시드 나왔다고? 수제님이랑 찍어 아, 빨리 찍어야 돼 빨리 형, 형 저도요 형 저도요 아, 빨리 형 저도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잠깐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왜 안 켜져 아, 빨리 야 발 우리 안 켜져 아, 빨리 아, 빨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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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야 야 야 야 야 야 어, 뭐야 윤중이 형인데 예? 가게 여기 있어가지고 김윤중이요? 윤중이, 이 방 못 와가지고 방이 있어가지고 김윤중 친형이세요? 아, 그냥 아는 형 어, 카톡 자주 했는데 어, 열혈분? 네 열혈분이세요? 아, 형님 아, 형님 어, 이거 찍었 아, 형님 아, 형님 아, 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어, 윤중이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혈분이신 것 같은데 윤중이 여러분이 수건 줬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잠시만, 여기 돈이 분명히 있을텐데 뭐야, 돈은 없네 잠시만, 90도로 고개 숙이며 철팡이 매번 약속 안 지켜서 죄송합니다 싸대기 맞기 아, 중상우? 형님 네, 남자한테 맞으면 좀, 여자한테 맞으면 안 돼요? 형님, 제 여자친구가 형님 팬입니다 네? 여자친구가 형님 팬입니다 네? 여자친구가 형님 팬입니다 아, 네네, 빨리 빨리 찍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한테 맞아야 돼 왜, 남자한테 맞잖아 이거 과학성 방송이야 형 커피 드셨어요? 어, 예, 아까 여기 넣어놨어요 아, 제주래요 아, 좀 말 아싸, 아싸, 아싸 아니, 내가 찍을게 아싸 하나, 둘, 셋 어, 자 근데 뭐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지, 열일곱 살 때 아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여자분한테 맞습니다, 그러면 됐죠? 오케이?